우리는 우리는 내 못 난 이 입니다 대문이 없는 제주도 범죄가 없는 울름도 사람이 없는 무인도 머리카락이 없는 서른도 바람 부는 날 조심하세요 레몬나니 스타대기 비법 요즘에 뜨려면 다 필요없어 몸짱만 되면 돼 요즘에 뜨려면 다 필요없어 말만 잘하면 돼 요즘에 뜨려면 다 필요없어 연기만 잘하면 돼 요즘에 뜨려면 다 필요없어 애만 낳으면 돼 애만 낳으면 다 스타 돼 요즘에 형 답답해부터 나야 되겠다 노력을 해 노력을 야 서빙의 달인이네 이야 서빙의 달인이네 이야 배달의 달인이네 이야 카트의 달인이네 이야 주차의 달인이네 김여사 김여사 거기다 촬영 어떻게 된거야 방해사 저장해 뭐하고 분리수거한거야 유재석 유재석의 예능 프로그램 믿고 보지 송강호의 영화 믿고 보지 공효진의 드라마 믿고 보지 실망을 안 시키지 요즘 대세는 강한 날 강한 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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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몬나니 스승의 은혜 박진영은 선미에게 춤을 가르쳐 강호동은 이수근에게 예능을 가르쳐 이적은 존박에 이에 음악을 가르쳐 정영도는 지디에게 패션을 가르쳐 누가 누구를 가르쳐 너나 잘해 너나 박진영은